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HRAV가 어떻게 론칭되었는지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끝난 후에 저희 와디즈 펀딩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님이 엠버서드이지만 그 스토리의 주제는 현우님이 동대문 디자이너의 말하자면 엔젤인거에요. 지금 동대문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인플루언서가 동대문 시장의 어려운 실력있는 디자이너와 함께 한국 패션계에 새로운 반영을 제시합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성과도 중요한데 그때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도 사실 잘 안보시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잘되면 너무 좋지만 첫술부터 내가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100만원도 괜찮고 잘돼서 정말 200,300까지만 나와도 훌륭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옷이라는 게 개인 취향을 너무 많이 타서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또 안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이즈 문제도 사실은 화이트블랙이 제일은 제일 무난하긴 해서 제가 첫 시작은 화이트블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좋아요. 좋아요. 이제 남자 여자가 입을 수 있는 v 사이즈를 구상해야 되고 이너로도 입을 수 있지만 금 가을에는 그거에 청관치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컷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겠고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픽 같은 것도 조금씩 생각만 해봤었는데 조금 귀여운 느낌을 찾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감각적인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로고 플레이를 한다든지 디자이너분이랑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브랜드 네임을 일단 정해야 되고 두 번째가 로고가 예쁘게 나오면 그걸 그래픽으로 그쵸 그걸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해주시고 또 디자이너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법으로 가야될지 아 자수로 가야될지 그렇죠 네 로고에 따라서 자수가 예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네 브랜드 네 저도 최대한 지금 많이 찾아보고 주변에도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좋게 저희가 제가 형님한테 이렇게 4장 드렸을 거예요 음 맞아요 4장 드리고 저 포인트 저희가 컬러 제시드린 거 네네 레드 컬러 저 컬러 괜찮아요? 포인트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레드 컬러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세요 내가 조금 그래도 패션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기본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트레이닝복 선호 하시는 분들한테는 레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로고 플레이에서 조금 어떻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레드 후드티 같은 경우나 레드맨투맨처럼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레드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가기에는 저게 너무 조금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거 괜찮긴 한데 그런 지금 처음에 스타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데일리한 거를 현우님은 지향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의도이긴 하겠다 그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옷에다가 살짝 매치해서 보내주신 사진도 있었잖아요 저 로고를 그때 전면에다가 딱 배치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스탭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다 20대 초반이시고 하셔가지고 여쭤봤는데 전면로고보다는 만약에 저게 로고로 들어가면 백로고로 백으로 들어가면 훨씬 저 흘러 시리즈들 네네네 만약에 전면보다는 백으로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로고링이 필기체로 가 H레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만약 그 로고링이 나오면 그 로고를 전면에 배치 저 로고 대신에도 전면에 배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필기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방향 정리를 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요일날 작업해서 로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원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냥 주구장창 몇 년을 입을 수 있고 집에서도 입을 수도 있고 밖에서도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또 많아졌다고 그래서 한국보다는 많은 분들이 심플하고 눈이 편안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오 좋은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 말씀해주시면 눈이 편안한 되게 진짜 다르군요 처음에 얼굴이 괜히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너무 너무 하고 였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었고 저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와서 좋네 시작과 끝이 유튜버를 너무 유튜버 분들에게는 이로운 네 5분 이상 봐줘야 된다 막 구독을 하셨나요 구독을 하셨나요 그러면 팬들이 DM으로 현우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 자주 해요? 자주 정말 하루에 한 번씩 한 분도 계셨어요 제가 답장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현우님 답장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에요? 네 나한테까지 답장을 나한테 얘기 걸고 나한테 얘기 걸고 아니 저는 댓글한테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게 된 계획을 아 저는 그래서 저의 팬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 올라갔을 때 이게 한결 받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으면 사실 연예인병을 시작하면서 가끔 그런 거예요 그냥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됐다 내가 뭔가 화보가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나 좀 괜찮은가 이런 건 있지만 사실 팬분들이나 이렇게는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제가 한번 안 돼 봤잖아요 동의 될 뻔하다 안 돼 봤잖아요 근데 유튜브랑 인스타를 시작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다시 데뷔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랑 안 계셔서 제가 될 수 그냥 일반인으로 정말 그냥 인플루언서만으로 그쳐서 살 수도 있었는데 꿈반도 내게 만들어주시고 배우로서 작품에서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저희 구독자랑 팬분들이랑 저는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많이 담겨야겠다 그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세지가 문구라도 조금 담기면 너무 그래야지 그거는 선생님 성향이에요 그게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성향이 안 되면 똑같이 반복하는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런 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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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16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15 문구가 15 15 얘가 14 쪼만 네 근데 내가 대충 이렇게 대보니까 14는 너무 작아 14가 어느 거예요? 자수찜에서 봤을 때 15.5cm 위치를.. 여기 위치는 어떠세요? 조금 내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더 큰 것도 있죠? 더 큰 그게 몇이었어? 이게 지금 13.8cm 15.8cm 1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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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6.5cm 그래 그게 16.5cm 17.5cm 17.8cm 작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로가 아니고 네 작아 보이시죠? 아니 그니까 아예 작고 작든가 어설프서 여기 할 거 같아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 큰 게 큰 게 네 아예 클 거만 아예 크고 너무 작으면은 사실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8일에서 크게 다 엄청 보이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많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위치는 센터가 나아도 돼요? 아니면 뒷에도 내리는 데가 나아도 돼요? 두 분이 알아서 나는 고기가 괜찮은데 아니 대표인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고기가 괜찮은데 큰 면 전 중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면 차라리 작은 면이 작으면 여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릇이 다 됐을 때도 그렇죠 아까 레터링 생각하면 아니면 레드도 조금 딥한 쪽으로 컬러가 안 보이고 약간 요런 딥한 레드나 눈에 보이려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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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튀어. 얘네만 볼게. 아 네네. 이거 제가 얘기해둘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